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51페이지죠. 우리 지난번에 28회 기출문제 20번까지 달아봤고요. 오늘은 21번입니다. 자, 21번에서 보시면 내용이 공급 변화 요인하고 공급량 변화 요인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이거하고 공급량 변화 요인을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 해당 재화는 주택이죠.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급 변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을 때. 자, 우리가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급이 변했다는 거는 공급이 증가, 감소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 변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해당 재화가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것만 찾으면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1번 지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애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를 얘기하니까 가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게 되면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개정의 용도가 아닌 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전시는 국민주택기금이고요. 얘가 주택개정하고 도시개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럴 때 이 주택개정에서는 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대부분 이 국민주택규모 있죠. 이거 이하의 주택에다가 기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융자 거기 준주택이라고 돼 있죠. 준주택이라는 것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5평만 미터 있죠. 25.7평 이하.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라고 했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이하. 그래서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다가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주택도시기금법령이라고 새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가게 되면요. 다음 조건에서 A적 아파트 시장의 T시점에서 T플러스 1이라고 해놨죠. 그럼 다음기라는 얘기예요. 다음기. T마이너스 1 그러면 전기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변화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죠. 아파트의 공급함수는 EP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요함수가 900-P라고 명시를 해놨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수요함수가 T플러스 1시점에서는 얼마로 바뀌냐면 1500-P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물어본 거는 균형가격하고 균형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요. 우리가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을 구하려고 하면 면적 균형가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900-P가 EP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묶으면 되고요. 상수는 상수끼리 되면 되는데 그냥 EP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만 넘어가겠죠. 그러면 900은 넘어가면 부호가 뭐로 바뀌냐면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3P가 9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없어지면 얘는 P가 될 거고요. 900을 3으로 나누면 P가 300이죠. 그러면 P가 30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900에서 300을 빼게 되면은 수요량이 6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량도 60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00이니까 얘도 600.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균형 거래량은 600. 그런데 조건이 바뀌는 거죠. 1500-P로. 그러면 1500-P가 2P하고 같다는 얘기죠. 균형가격화해서. 그러면 얘가 역시 넘어가면 1500은 3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을 3으로 나누게 되면 P는 5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P가 500이 되니까 1500에서 500을 빼게 되면 1000이 나오겠죠. 2 곱하기 500 하면 1000이죠. 그러면 얘는 1000. 그러면 균형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만큼. 그렇죠. 600에서 1000이니까는 400만큼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가격은 200 상승. 균형량은 400 증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더라. 이런 유형에서는 간단하게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항상 배열이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요령이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민간자본유치 사업 방식에서는 일단은 BTO하고 BTL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데 BTL을 구하려고 하면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임차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BTL이 된다고 그랬죠. 리스. 그래서 는에 보시면 사회기반시설의 중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는 중공이라는 것이니까 그게 B고요. 빌드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트랜스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BTO가 되겠죠. 오퍼레이트가 되니까. 그런데 기역은 이렇게 되겠죠. 사회기반시설의 중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B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정 기간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용수익하니까 얘가 BTL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은 밑에 보기에서 라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기역은 그래서 라. 그런데 기역이 라가 되는 애는 4번밖에 없어요. 걔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니은은 마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그래서 만약에 BTL을 구하는 요령이라는 것은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임차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BTL이 된다는 거. 그거 이렇게 정리하는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25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번 지문을 해보면 지분금융 아시죠. 조신리 그래서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하고 조인트벤처는 자금 저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원리금균등이 있죠. 원리금균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원금상환분은 증가하고요. 이자지급분은 감소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3번에 보면 주택담보노우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연금지급기간으로 이전이 된다고 했으니까. 걔가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그 연금지급액은 이게 만약에 3억짜리면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한 100만원 수준이라는 얘기죠.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연금지급기간인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죠. 나중에 연금지급이 다 되고 소유자가 사망해서 청산이 될 때가 됐으면 청산을 하는 개념이지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MBB 있잖아요. 얘는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MBB를 기초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기초가 되는 저당채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조기 상환하더라도 MBB의 발행자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만기가 될 때까지는 지급보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세무불행이 발생하더라도 원리금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CMO 있죠? 얘만 다계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개의 계층으로. 그래서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게 되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 물어봤다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만약에 1.2라고 얘기하는 건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얘가 120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일본 지문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융자를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번 지문에 보면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걔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26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요.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고 그러면 종합자반 환원율은 10%라고 해놨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에 가게 되면요. 부채 감당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부채 감당률을 기초로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부채 감당률을 2라고 줬죠. 대부비율이 50%니까 100분의 50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0점 하면 0.1 나오거든요. 1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기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가 0.1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0점이라면 0.1이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10% 나오죠. 100분율로 물어봤으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인데 순영업소득이 80이면 0.8이죠. 90이면 0.9가 되겠죠.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상환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채무불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 대비 순영업소득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을 물어봤어요.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억이고요. 연소득은 6천을 줬죠. 연간 저당 상수는 0.1을 줬을 때 대출 승인 기준이 있죠. 대출 승인 기준을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담보 인정 비율은 시장 가치 대비 얼마냐 하면 50%를 줬어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일 때 50%니까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2억 5천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을 해서 융자 가능한 금액을 구한다는 얘기는 주택 가치에다가요. 그렇죠.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이걸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게 담보 인정 비율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총부채 상한 비율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하려고 하면요. 얘는 여기가 연저당 상수고요. 여기에다가 연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한 비율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기타,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제를 하면 되는데 기타 이자로 지급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연저당 상수는 0.1을 줬고요. 얘가 연소득이 6천일 때 DTI 비율을 40%를 줬죠. 그러면 4억에 24니까 이거 기준하면 2,400.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0.1로 할인하면요. 이거 기준하면 2억 4천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기준하면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래야지 다 충족이 되겠죠. 얘가 선택이 되면 얘는 충족이 되더라도 얘를 넘어서니까 대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선택할 때 그러면 2억 4천을 받을 수 있냐면 기존의 대출이 7천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억 7천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2억 4천이라고만 정리해놓고 7천을 대출받은 상태라는 걸 까먹게 되면 지문의 4번에 2억 4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답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는 항상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계산 문제 풀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에 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8번에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를 보러 봤을 때요. 1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지국은 직접 개입 방식이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토지수용이 있죠. 이거는 직접 개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투자사업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금융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간접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는 걔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되겠죠.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개념이고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건 TDR 대도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상실한 개발권을 개발지역의 개발업자하고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보존을 받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적성평가제도 있죠. 이거는 1단의 지역의 토지가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서로 충돌이 됐을 때. 그렇죠.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 제도를 우리가 토지적성평가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거기 4번에 보면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계획에 따라 구액정리하고 기반서를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한 제도는 토지구액정리사업이 있죠. 환지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공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 제도 있죠. 그게 토지적성평가제도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토지선매라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적거래의 우선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토지선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토지선매 용어도 인용이 잘 되니까 용어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직접계입과 간접계입도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3번.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단 부동산 투자안에 대한 단순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기간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다 알려준 개념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교재상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초기에 투자액이 얼마냐면 1억이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돼 있을 때 1기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이 3천이라는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1기에 3천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1억에서 3천이 회수가 됐으니까 누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7천이 되겠죠. 1억에서 3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2기가 됐더니 2천이 들어왔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5천이 되겠죠. 2천이 회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3기가 됐더니 또 2천이 들어왔대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4기가 됐더니 얼마가 들어왔다고 그러냐면 6천이 들어왔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 3천으로 바뀌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연간 기준이고요. 회수 기간은 월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년이라는 게 12달이잖아요. 그럼 1년 전체에 6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6개월 됐을 때 3천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이 다 회수가 된 개념이죠. 4년까지 안 가고. 그래서 답이 3년 6개월 3번이 되겠죠. 이게 계산에 대한 형식은요. 매년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조금씩 변형이 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소하는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면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30번에 보시면 1번에 채무불이행률 나오죠. 이건 채무불이행에 대한 가능성의 정도를 보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손익분기점율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유효총소득을 가지고 그렇죠. 유효총소득 대비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의 크기를 가지고 총수익과 총비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을 거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유효총소득보다 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의 크기가 작다는 걸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대부비율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대부비율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요.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분수식이 있으면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대부비율은 뭐하고 연관성이 깊냐면 부채 비율과 연관성이 깊죠.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 3번에 보면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되죠.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인데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라고 분모 분자를 바꾼 거예요. 대신에 거기 나온 것처럼 내용이 대부비율이 50%일 때는 부채의 비율이 이게 100%가 되죠. 대부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전체 부동산 가치가 100이면 융자금의 규모가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0.5인데 여기 뒤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50%라는 얘기죠. 대부비율이. 그러면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이거 푸는 요령 알려드렸죠.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부채 빌린 게 50이면 나머지 내 게 50이 내 거죠. 그러면 50분의 50을 하면 1이 나오죠. 그런데 얘도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 이렇게 나오겠죠. 100분율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우리가 비례 관계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위험 저정 할인율이라는 게 요구 승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요. 선제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만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죠. 나른 할인율을 적용한다니까 4번이 틀렸겠죠.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높은 수익을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요구하니까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니까 할인율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을 때 요거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써 있거든요. 그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돼요. 그때 1이 원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면 1 플러스 할인율을 몇 프로 줬냐면 7% 줬어요. 그러면 100분의 7이니까 0.07이겠죠. 여기에 따른 5승을 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0.07에 대한 5승이니까 5번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4025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요걸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1억을 1.4025로 할인을 하시게 되면 약한 7,13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럴 때 문제 조건에서 10만 원 자리는 반올림을 하는데 10만 원 자리에서 30이니까는 반올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7,100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물어봤죠. 그래서 33번에 보시게 되면 원가법 적용할 때 경제적 내용연수는 30년이고요. 최종 잔가율은 10%. 정의법으로 감가 수용을 할 때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할 때는요.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이게 이제 제조달 원가고요. 1 마이너스 잔가율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었을 때 경제적 내용연수가 30년이죠. 조건이 주었을 때 최종 잔가율로 우리가 10%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가치를 100으로 놨을 때요. 1 마이너스 0.1을 하게 되니까 1에서 0.1을 빼게 되면요. 0.9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00 곱하기 0.9 하면 90이죠. 90을 30으로 나누면 이게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법으로 구한 감가액의 비율은 3%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때요. 사정보증 작업을 할 때는 여기가 사례부동산이고요. 여기가 대상부동산이죠. 귀중은 전부 다 100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정할 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정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래사례가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에 거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80에서 20을 빼게 되면 80분의 10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1.25가 나오죠. 여기서 보정치는 1.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죠. 그래서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은 우리가 순수내현 이렇게 변기했을 거예요. 다 할인기법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연금 분석법 5번 지문에 보면 요구수익률에는 세후수익률, 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이 있다고 했을 때요. 거기 세후수익률, 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은 어림샘법에서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4번 지문을 볼 때 우리가 그거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구성해 주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하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과를 나눌 수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독주택 같으면 표준하고 개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공동주택만 전수조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5번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지문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35번에는 답이 4번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지문 정도도 알아두시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우리가 국시국시국이라고 그랬죠. 개에 들어간 애들은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과를 따로 정하지 않고요. 그 표준지 공시과를 개별공시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다음 부동산 현상 및 활동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부동산 가격 원칙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36번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기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거는 균형의 원칙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가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는 1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어 지역 분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점은 상업직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적합의 원칙을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37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얘기를 했을 때요. 37번에. 이거는 뭐 답이 1번이죠.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은 다 원가법이죠.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는 성이 같다고 그랬죠. 4번에 임대사례 비교법.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에 보시면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 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순수익. 얘를 또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원이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자, 이러면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구한대로 수익가액을 구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거기 요건에 보시면 가능총소득이 얼마냐면 가유순 전호 아시죠. 예, 가능총소득이 얼마냐면은 예,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공시일이 가능총소득의 5%죠. 5천에 5%면 2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효총소득이 4,75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비를 빼야 되는데 경비 안에 보게 되면요. 유지관리비가 가능총소득의 3%래요. 여기에 3%가 아니라 5천에 3%면 150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150 빼줘야 되겠고요. 화재보험료, 부채서비스액은 공제할 사항이 아니죠. 화재보험료 100만 원 또 빼줘야겠죠. 그렇죠. 개인업무비는 반영 안 해주니까. 그러면 150하고 여기 100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250만 원을 여기서 공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4,750에서 250을 빼게 되면 얘가 4,500이 나오겠죠. 근데 환원율을 몇 프로 줬냐면 5% 줬어요. 이거를 0.05로 할인하게 되면 9억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 그래서 이 38번에는 답이 4번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9억 나와요. 이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랑 할 때는 참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시면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요령이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39번에 감정평가가 규칙상 용어정이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는 3번에 기준시점 같은 경우. 그죠. 시장같이 이런 거. 5번에 감가수정이 틀린 거예요. 감가수정이라는 건요. 제조달 원가에서 가산하는 게 아니라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그죠. 원가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가하라고 그러냐면 감가수정을 가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감가액을 구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감가액을 구하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끝으로 나오는 40번 문제에서는요. 원가법을 통해서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전년 대비 잔가율을 주라는 얘기는 정률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건물의 기준에서 정의법을 써야 되는데 정률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전기말 가격에다가 이 상강률을 곱하시면 우리가 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전년 대비 잔가율이 몇 프로냐면 70%예요. 그죠. 그럴 때 거기 보시면 신축 공사비가 얼마냐면 8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변수가 있는 거죠. 신축 공사비가 8천인데 거기 보면은 건축비 지수가 2015년에는 100이고요. 2017년은 125예요. 그러면 이게 100분의 125 있죠. 그러면 이게 1.25가 되거든요. 8천에다가 1.25를 곱하면은 제주도원가가 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과 기간이 경과 년 수가 2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잔가율이 70%니까 곱하기 0.7에 대한 제곱을 해야겠죠. 2년이니까. 그러면 77에 49잖아요. 그러면 0.49니까 1억 곱하기 0.49 계산하시면 4,9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40번의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예외적인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정액법을 물어보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28의 문제는요. 그래서 긍정령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오고요. 16개, 부정령이 24개, 계산 문제가 10개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됐던 그런 회차였었다. 단원별로는 이렇게 출제했던 비중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정책돈이 한 5문제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29에, 30에, 30일에 넘어가면서 비중이 조금씩 커지는 거를 우리는 또 다음 회차에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28에 대한 기출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9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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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